왜 그랬지? 구매치겠는데 왜 그랬지? 너를 벗어줘 따라해 너무 잘 안아줄라 지금뿐 내 두 곁은 넌 무슨 꽃의 생건 아닌 넌 보고 평온하던 나 그냥 좋아 좋아 그냥 원하는 내 넌 내 아버지 섹시하셨어 그냥 뒤딸리지 누나볼 보냔다니까 너가 꿈 최종 비용지 신나 상처입은 예술같은 깊은 눈 얘기만 해도 아우질해 네가 잘 안아주지 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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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